리퍼하셔야겠네 누가 라인 했네요 이 맵은 리퍼할만해요 뒤로 가는 길이 골목길이 좋고는 꽤 어 골목길 꽤 좋고 이거는 내가 리퍼해도 정면치게 가도 돼 사실 맵이 A거점 뚫기 쉬우니까 아 쉬운게 아니라 거리가 짧으니까 라인하르트가 앞에서 좀 막아주면서 계속 내가 뒤에서 샷건질할게 그러면 라인하르트도 힐해주고 싶고 리퍼도 쉽잖아 라인하니라 같이 있으니까 무조건 궁 연계로 들어갑시다 아니 나 궁금한게 있어요 아나 궁같은 경우에 아아 우여망님 아아 아하 그냥 신나게 갑시다 제가 후원은 팍팍하게 아하 개 신나게 길게 막에 승리해 줄게 모여드리겠으나 그 아나는 아나는 같이 있으면 힐 됩니까 서로? 같이 있으면요? 네 아 그니까 루시우처럼 되냐구요? 아니까 옆에 같이 서 있으면 힐을 어떻게 보면 주사노트시 두드라고 영역 주사노트시 뭐 이거 봐 이거 소리가 약간 뿅 뿅 뿅 이 근처에 약간 힐 되는 느낌 들어서 아 근처에 있으면 그냥 네 근처에 있으면 당연히 제가 계속 힐을 넣으니까 아니까 두 명이 붙어있으면 같이 동시힐이 되냐는 거지 아 상대팀이 한 조 있어요 상대팀이 한 조 있어 아 네 안돼 어 바스티온도 있는거 같은데 아 왼쪽에 바스티온 왼쪽에 바스티온 왼쪽에 바스티온 이럴때 내가 라인하르트 했으면 우리 같이 손발 맞췄을텐데 내가 그립지 나의 소중함은 이제 알겠지 네 네 암튼 재울테니까 왼쪽에 아 지금도 왼쪽에 있어 잠깐만 벌썩? 상대 한 조 잘한다 자 아 왼쪽에 아직 있어 왼쪽에 아직 있어 재울 제가 재우면으로 갑시다 네네네 자 재울 기다리세요 재울게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에 지금 어그로드 들어갔어 오케이 재웠어 재웠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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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바스티온 깨웠어 아 디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다시 한번 재울게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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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가자 침착하게 가 별로 좋지 못하나 어 아 아 아 재움도 안 매가지고 약간 한조만 좀 견제하려다가 한번 라이나르트한테 궁 한번 주겠어요? 근데 어 그래봤자 저기 닿을거 같은데 잠깐만 야 상대 야 상대 뭐냐 이거 잠깐만 와 애저 야 미쳤다 이거 야 미쳤다 이거 와아 지금 쟤네들 자남자인데 내가 봤을 때는 한조밖에 없어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슬슬 궁차서 뭐 푸쉬하는거 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네 야 이거 오는거 끊어 오는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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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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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 게이너 온다 그냥 너 들어가 나이스 나 B형이라도 해 오케이 재우는거 나이스 세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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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뚫었다 뚫었다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른따 뒤에 있다 제야따 죽었고 잠깐만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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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골목에 있어 골목 골목이 아니라 어디야 아 우리 그 상대 오는 쪽 말하는거죠? 어 내가 소리 들었어 자 자 자 가는 중이에요 뭐야 천투 뒤에 자 바스 중 궁이야 바스 중 궁이야 들어가 오케이 채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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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어허 좋다 좋다 야 이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걸 해내네 원래 가스 채우는게 제일 힘들긴 해요 아 우리팀 나이나를 타면 개돌 안하냐 아 그게 낫지 아니야 여기서는 야 우리 궁이 뒤에서 왔다? 예예예 뒤에 환조있어 뒤에 환조같은 쉐키가 지옥에서 돌아와요 여기는 리퍼가 뒤치게 하려면 2층쪽 가줘야돼 네 애들이 왜이렇게 없어 자 조금 들어가는 척 해줘 자 간다 네 어디있어요? 아 3대 궁 3대 궁 3대 궁 썼어 아 아 아 아니야 벵치님 이건 안되지 아니 근데 니가 이게 어떻게 내가 마모님한테 알았어 알았어 침착해 침착해 우리 잘하고 있어 네 아이고 씨 어떻게 해야 되고 애들 다 죽었어요 우리 뒤치기 온거 같애 느낌이 아 아닌가 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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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쪽에서 업무를 할게요 아 저 잡을 수 있었네 내가 약간 뒤로 돌아갈게 아 얘네들만 케어해주세요 제가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럴때 궁이 차야되는데 안들어가지 일로 일로가 누가 한명 뒤치기 솔저가 가네 지금 어 좋다 자 화물을 마저 밀어야 네네네네 좋아 좋아 잘 밀고 있어 잘 밀고 있어 생각보다 잘 밀고 있어 생각보다 잘 밀고 있어 한조가 약간 위치가 약간 완전 좋진 못해 지가 잘하는걸 알아가지고 무리하게 딜을 가 어 간다 뭘가요? 지금 이거 세명 다 죽였잖아 가자 가자 아 마모님 근데 궁 썼어요 한번? 어 썼구요 지금 94퍼에요 아 그래요 저 궁 있어요 오케이 잠깐 거기 계셔주세요 좀 채우고 올게요 겐지 있어 상대 겐지 있어요 오케이 겐지 컷인데 이거지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어 어 지금 이거 궁 가능하거든요 일단 아이 잠깐만 곧 끝나겠지 아 아 아 아 어 아이 미친 이겼어? 케이다 이거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 야 이렇게도 이길 수 있구나 어 야 아 이건 마치 바닐라 맛과 초코 맛을 같이 먹는 느낌이다 어 어 극과 극이었다 하지만 둘 다 달달했어 결과적으로 어 맘에 들어 내 라이나르트 할게 어부지리는 아니죠 지금 우리 잘 밀었어요 지금 어 잘 밀었고 맞아 아까 바스틴 자른게 컸어 그치 어부지리는 그리고 잠깐만 어부지리는 뭐야 둘이 싸우는거를 내가 이득보는게 어부지리인데 어 이런거는 이제 손 안되고 코 풀었다 뭐 이런거 아니 근데 애 적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화물에 붙질 않았어 그니까 일부러 앞에 푸시간거지 다들 취탈축이었던거지 음 그렇지 아 상대팀에 한조 또 할까 궁금하다 아아아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음 고맙습니다 우리팀 근데 하나 문제점이 있네 지금 보니까 탱커가 없네 탱커가 애들 태생이 탱커를 안하네 음음음 오케이 소이저킨 헐 플리즈가 뭐야 저기에 파라가 있어서 솔저보가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이하타가 부저 좀 벌어주고 그러면 진짜 파라는 높거든 파라를 헐이라고 한거구나 파라를 헐이라고 한거구나 혹시 모르니까 2층에 면제 2층에 파라 2층에 파라 네 호우 뭐야 바스티어 있어? 에졌네 바스티어 바스티어 왼쪽에 왼쪽에 바스티어 있어요 어 바스티어 있으면 방벽 그냥 깨진네 방벽 깨는 용도를 내가 볼 때는 썼나보다 오케이 바스티어 야 나이스 나이스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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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카츄 돌아와 벤카츄 야 야 야 야 파라 좀 어떻게 해봐라 야 어우 야 너무 가깝다 상대하고 거리 너무 가까워 어어 바스티어 또 있어 라인 아네티 왠지 개돌할 것 같아 느낌이 느낌이 오케이 바스티어 컷 내 뒤로 와 내 뒤로 와 파라 좀 해봐라 잠깐만 이거 파라 뭐야 이거 어디서 이러는거니 자 겐지 오른쪽 위에 들어왔어요 어 네 오른쪽에 파라 오른쪽에 파라 나이스 나이스 파라 컷 야 오늘 날라다니다 어 뭐야 잠깐만 쟤네 2층 오케 아나년 어 그렇지 라인 아르트만 걷어내요 어 나이스 이리와 이 자식들 이리와 오케이 오케이 잘 자라내고 있어 잘 자라내고 있어 아 깝이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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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우 야 근데 우리팀이 되게 공격적이다 젠야타 루슈가 앞장수네 야야 네 방벽 채우는 동안 볼게요 오케 어 나이스 컷 어 나이스 씹 컷 우리팀 힐러들이 근데 좀 너무 공격적이야 뭐야 아이씨 내 뒤로 와 내 뒤로 와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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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컷 땀싸대기 후려쳐버려야돼 이거는 어 나한테 안죽었어 나한테 안죽었어 나이스 아 왜 어디있어 오른쪽에서 여기서 약간 계속 귀찮게 해주고 개비슈 컷 자자자자 상대 라인하르트 궁뺄게 이제부터 그리고 아 저 뭐야 어 파라파라 아나 죽였어요 네 오른쪽에 자리아 넘어와 오른쪽에 자리아 넘어와 이거 다 죽을거 같은데 아 오른쪽에 자리아 넘어와 그 뒤에 있어요 벵치님 나이스 컷 나이스 죽였어 나이스 힐링 파라가 있다 파라가 뒤에 루시우 뒤에 루시우 저건 제니한테 끊겠다 어 아 그 제가 아까 루시우가 공격 해가지고 그런가보다 아 노데스였는데 아 뚫렸다 뚫렸어? 네 와 진짜 리얼 잘 막았는데 아 아쉽다 이렇게 들어간 루시우가 그걸 부숴구나 저 애들아 아직 있어?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체리타 부술거야 오케이 자아 균형 잘랐어 야 추가시간 추가시간 우리 동룡 우리 동룡 내가 지킨다 왼쪽에 파라 그렇지아 아우 아 아 심장이 힐링이 된다 아 가슴이 두거워진다 아 어허 아 우리가 3점 냈지 참 네 아 깔끔했어 아까 누가 지가 팠지라더니만 뭐 오라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완승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오프닝 승은 진짜 오랜만이네 음 어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그래 질거면 처음부터 지고 연승하는게 낫다 아 아 자 오프닝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힐링 경쟁전 갑니다 아 좋다 자아 야 우리끼리 몰라 방송이나 유튜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경쟁전 이렇게 서로 알려주면서 해야돼 위치를 이렇게 잘 보고해준게 너무 컸어 크게 뭐 뒤치기에 맞질 않았잖아 음 맞아요 어 위치.. 위치 말해주는게 컸던거 같애